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물론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이 설교를 조금 갈라디아서 강의에 쉬어가는 시간이라고 그렇게도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필요하기 때문에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심청 분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좋은 그러한 주제를 다루고 사실은 오늘 이제 10절에서 14절까지를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본문의 구체적인 설명과 적용은 다음 주일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제 성경 가운데에 바울서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많습니다 그리고 바울서신을 잘 이해를 해야만이 또한 우리의 구원관과 또 구원관뿐이겠습니까 모든 우리 신앙관에 대한 바른 태도가 정립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위하여서 바울과 바울과 율법이다는 큰 주제를 가지고 도대체 바울은 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이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 단어를 등장을 하고 또 느낌상 이 율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그러한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또 그것이 다일까? 또는 바울은 그가 다메색 도상에서 그의 삶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전환됐잖아요 전에는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박해하고 그렇게 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었던 자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다 그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전에는 그가 율법의 의로는 부족함이 없을 만큼 도무지 그리김이 없는 그런 완벽한 율법을 지키는 자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런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율법을 대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러면 뭔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아니면 어떤 일관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가 그리고 율법의 기능은 과연 어떤 객관성인가 또는 부정적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긍정적인가 이런 어떤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 시기에 있어서 가장 신학적으로 이제 핫한 주제는 이신칭이가 과연 뭘 의미하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과연 맞는 접근인가 그래서 세관점 샌더스라든지 탑라이터라든지 최근에 그런 어떤 기독교계의 석학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관점의 그런 어떤 주장들을 하기도 하고 그것이 과연 그러면은 전통주의적 관점하고 맞는 것인가 또는 충돌이 되는 것인가 또는 어떤 논쟁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별로 상관을 안 하는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교리적 그런 어떤 논쟁거리가 되어져 있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숙제이기는 하지만은 이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정립을 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과연 이게 뭔 말인가 뭔 말인가 또 어떻게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을 때는 이런데 또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을 때는 또 다르고 또 다른 책을 읽을 때는 또 다르고 자꾸만 이렇게 혼돈스러워질 가능성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템포 쉬어가더라도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자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바울과 율법이라고 하는 이거 뭐 결코 짧은 시간에 쉽게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아무튼 바울서신의 사도 바울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121번 사용합니다 121번 그런데 로마스에서 74번 사용해요 짧은 갈라디아스에서 32번을 사용합니다 이 영어를 그러니까 거의 100번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 다음에는 고린도 전세에서 9번 에베소스에서 1번 빌리포스에서 3번 디모데 전세에서 2번 정도 나옵니다만은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신칭이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구원론을 다루고 있는 로마스와 갈라디아스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야말로 100번이 넘도록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핵심 단어 중에 하나다 그 의미를 개념을 바로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그런 핵심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 이 율법이라는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로 사도바울이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특별히 갈라디아스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유용하고 필요하겠다 그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바울 당대의 유대교 바울 당대라는 말은 이제 1세기경 1세기경 그 당시에 유대교의 율법관이 무엇이었는가 사실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색도상에서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런 어떤 1세기의 유대교의 율법관을 누구보다도 견고하게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바울인 것입니다 그 관은 그 당시에 율법관은 무엇이었을까 한마디로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주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구원과 의의를 이룸에 있어서 율법을 지킴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당시에 율법주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쳤고 유대인들은 종말론적인 의의와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쓴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색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됩니까? 내가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행해왔던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역시 나를 구원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각을 주는 것이고 실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이런 구원론의 차이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의의와 구원의 수단으로 그렇게 믿어왔지만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수단이다 그 점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통주의적 우리 개혁 신학자들은 사람이 율법, 그 율법이라는 말에는 율법의 행위라는 율법을 지켜 행한다는 율법의 행위라는 의미를 담은 그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바울의 주장 여러분 이것은 1장, 2장, 또 3장, 4장 계속 이 주장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바울의 주장은 당대의 유대교의 율법주의적 구원관을 거부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시죠? 당대의 유대교의 율법주의적 구원관을 거부하는 것으로 상반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습니다 더것을 놀러가 봅시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유대교, 당대의 유대교는 가장 그러한 주장을 할 때의 근거로 삼는 근위 있는 것으로 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이거든 구약성경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은 구약이 가르치는 율법관은 과연 무엇일까? 과연 유대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것일까 아닐까? 그 점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이 가지는 율법관은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구약성경이 율법주의를 근본적으로 지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지 당대의 그들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했기 때문에 적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하신 것은 그들에게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지 아닌지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했습니까? 그건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은약 은약, 카브넌트, 은약 때문에 그 은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지 그들이 율법을 올바르게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핵심적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막을 보면 될 겁니다 7.2국기 2장 24절과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당하는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은약을 기어가사 그 은약을 기어가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어가셨더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 시키겠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시키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동기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약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은약을 기억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은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키고자 하는 거지 결코 그들의 행위 때문에 아니라는 거지 또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식계명의 서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너를 애굽당 정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요한이라 그리고 제1은 제2는 식계명을 주셨잖아요 이 서문입니다 식계명의 서문입니다 자 보십시다 식계명의 서문은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너를 애굽당 정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냈다는 말은 구원해냈다는 구원해냈다 내가 너희를 정되었던 애굽당으로부터 인도한 여우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하고 인도하여서 이제는 홍해를 건너고 이제는 신해산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때의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 식계명을 위시한 율법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하나님 백성답게 구원이 다가 아니고 더 풍성한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신분에 걸맞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율법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께서 구원한 구원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출애국의 역사 광야생활 가난생활 사사시대 또는 왕정시대 또는 포로시대 포로기안시대 한순간도 예외 없이 그들은 주신 그 말씀을 제대로 준행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렇죠? 누구도 준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전 722년에는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북위사회를 멸망케 하시고 또 주전 586년에는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도 멸망시키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바벨론에 또 제국을 멸망시킨 너부간네살 이후로 이렇게 급속도로 무너지게 된 그러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페르시아의 고래서 왕을 세워서 539년 주전 539년부터 1차 또 2차 3차에 걸친 그런 어떤 포로기안 시대를 열어 가시고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자들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데에 대해서는 실패했다는 역사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면 그들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먼저 또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순인과 율법입니다 이 참 큰 제목 자체가 워낙 큰 주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연구하고 또 논문을 서고 학위를 받고 이런 분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간단하게 한순간에 이렇게 5분 10분으로 정리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중심이 되는 그런 내용을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출생해서 유대교 안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율법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율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율법의 이해 또 제자들이 그 율법을 받아서 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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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승 해서 오늘의 우리의 까지 이르게 되어졌는데 그런 중심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한 본문만 오늘 다루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여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놓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일 걸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일 걸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뤄놓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좀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우선 앞부분에 17절과 18절은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떤 식으로 지금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셨나에 대한 부분 그러나 그 뒤에 또 19절과 20절은 그렇게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이 율법을 다루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또 다음 두 절에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통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당시의 표현법이 있죠 그래서 내가 구약을 내가 구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뭐 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 율법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않겠다 한 점도 1핵도 없어지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려 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하려 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은 율법을 또 행하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행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압니다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지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행한다라고 그렇게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완전하게 한다 또는 성취한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다는데 이 단어는 율법을 행한다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를 완전하게 달성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성취한다라는 말은 행한다라는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를 완전하게 달성한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행한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이 율법을 행한다 했을지라도 다음 사람이 또 역시 그 율법을 행하는 것은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성했다, 완전하게 했다, 성취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한번 성취하고 나면은 다시 성취해야 될 여지가 없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행하다 하는 말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어로 동정녀 탄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된 말섬의 성취인 겁니다 행한 게 아니고 성취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장 15절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 가신 것도 또한 호시아서 11장 1절에 대한 성취고 마태복음 2장 17절에 헤로시 베들렘의 두 살 아래의 아이들은 다 살해하는 것은 예레미야 31장 15절의 성취고 마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의 가버나움 거주는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말섬의 성취입니다 이건 또 다른 누가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취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예를 살펴볼 때 한 번 성취가 되면 다른 사람이 다시 성취할 자리가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이면 끝이지 또 누가 동정녀 탄생으로 와야 될 이유가 없고 그럴 여지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모든 예언이 구약의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취되었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포함해 구약 성경 정체를 성취하기 위하여 얻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율법을 한 번 성취하면 더 이상 성취를 위하여 예수님을 대신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율법의 완전한 의미의 달성함으로 진정한 목표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단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행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온전하게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세례 요한까지니 이 말입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죠 구약 성경이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약속한 것을 말하고 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약속을 성취함으로써 세례 요한 이전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이라는 거죠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시작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포함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온전히 성취하자라면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고 천국을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사역하시고 또한 죄인과 세례와 교제하시고 순환당하시고 죽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제림하심을 통하여 모든 구약의 율법이 성취되어졌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처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남김없이 빠짐없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은 것들도 다 성취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로써 모든 율법을 포함해 구약 성경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한때는 구약 성경에 굉장히 참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해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종교개혁가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얘기하기로 율법을 어떻게 연속성과 불연속성이죠 어떤 부분은 연속시킬 것이고 어떤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끝이 났다고 볼 것인가 그래서 구약에 예를 들면은 법을 자꾸 나눕니다 구약에 율법을 나누기를 어떻게 나누냐 의식법으로 나누고 제사법으로 나누고 또 도덕법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도덕법은 예를 들면은 식계명과 같은 것은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제사법, 의식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폐기되었다 더 이상 그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신에 도덕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고 살아있다 이렇게 저도 배웠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구분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120여 차례 사용을 했을 때에 율법 덜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 단어로 사야 돼요 노모스 노모스라는 율법이라는 한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덕법이 따로 있고 의식법이 따로 있고 무슨 그냥 제사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성취되어졌다라고 할 때에 그 성취로 인하여서 해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이제는 율법을 지키되 똑같은 율법을 지킨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1세기 유대인들이 또는 유대율법주의적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율법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러한 은혜를 받아서 구원함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러한 관점으로 새롭게 율법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그 풍성한 은혜들 놀라운 축복들을 생각하며 지켜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건 복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옭아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참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어떤 때에는 부정적인 표현을 했다가 어떤 때에는 긍정적인 표현을 했다 그것은 바로 이 관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에 구약의 율법을 생각해 보면 유대주의적 관점으로 율법주의적 관점으로 볼 때에는 그 율법은 도무지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그런 부정적인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성취되어진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은자과 같은 그러한 위대한 해석으로서 접근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하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알고 우리가 율법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정통했던 사도바울은 갈라디아설을 통하여 로마설을 통하여 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그때그때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음 주일날 다시 10절부터 이렇게 등장하는 이 율법이라는 이 단어에 대하여서 사도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접근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참 지혜가 부족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늘 우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알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자들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길을 밝히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의 말씀의 비밀을 오묘함을 깨달아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거울로 지침서로 지시사항으로 행복의 지름길로 알고 활용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